데이슨 파일에 있는 로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를 통한 비동기 데이터 요청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웹 애플리케이션에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오는 과정에서 페이지 새로 고침 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HTTP GET 요청을 보내고 서브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기터브에서 호스팅된 제이슨 파일을 직접 요청하려면 로우 URL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URL을 통해 가져온 데이터의 형식을 이용하여 이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리액트와 엑시오스를 통합하여 버튼 클릭 이벤트를 통해 엑시오스 요청을 트리거하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와 콘솔에 출력하는 과정에서 리액트의 컴포넌트 상태 관리와 데이터 표시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API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실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심화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에이젝스 엑시오스 문법을 이용을 해서 직접 웹페이지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입력하는 로우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있죠. 학생 목록이 있고 자, 무슨 기능을 할 거냐면 이곳에 이곳에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학생만 나오게 되는 기능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없는 이름을 넣게 되면 학생 정보를 데이터로 불러오는 중 이라고 뜨면서 아무것도 안 뜨게 되는 겁니다. 총 세 가지 파일을 만들어주시면 네 가지 파일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js 스튜던트.js 서치바.js 앱.css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가져온 데이터를 스튜던트 리스트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화면에 표시하며 각 학생의 이름, 학번, 전공, 점수 카드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치바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입력한 검색에 따라 학생 목록이 필터링되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보도록 하세요. 잠시 강의를 멈추고 생각해봅시다. 생각이 끝났으면 답안 코드를 따라서 쳐보면서 한번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답안 코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쳐보면서 로직을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코드를 짜봤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js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앱 컴포넌트는 학생 데이터를 가져오고 상태를 관리하면서 검색어에 따라 학생 목록을 필터링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학생 데이터를 검색하고 필터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로써 앱 컴포넌트의 각 부분과 그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css 부분은 CSS 파일로 애플리케이션의 스타일을 정의한 CSS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액시우스는 이제 우리가 실습 때 사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외부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사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저 스테이트와 유저 이펙트를 통해서 상태 관리를 위한 유저 스테이트와 컴포넌트 생명 주기 관리를 위한 유저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스튜던트 리스트와 서치바 다른 파일에서 정의한 컴포넌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임포트 부분의 설명이었고요. 자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학생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태입니다. 초기값은 빈 배열로 선언을 했고요. 다음은 컨스트 이제 서치 텀입니다. 이 부분은 검색어를 저장하는 상태입니다. 초기값은 빈 문자열입니다. set search term search term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입니다. 유저 이펙트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 때 한 번만 실행됩니다. 의존성 배열이 빈 배열이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실행이 되게 됩니다. axios cat axios cat 자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어진 url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점 된 response 콜백 함수 데이터가 가져오기를 성공하면 response.data를 스튜던트 상태로 설정합니다. 점 캐치 에러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콘솔에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search term으로 필터링한 결과입니다. 배열 부분을 자, 배열이 핀 문자열이면 모든 학생을 포함합니다. 필터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위해 to lowercase include to lowercase 이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위해 모두 소문자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리턴 리턴 리턴문입니다. jx를 변환하여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pp.jss 부분을 통해서 학생 목록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필터링된 학생 데이터를 스튜던트 프롭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app.css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설명할 것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지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따라치실 분은 따라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호에 맞게 코드를 구성을 해서 app.css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튜던트 리스트 부분입니다. 스튜던트 리스트, 리턴문 내부에서 jxs를 반환을 해서 화면에 렌더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브 태그를 감싸서 학생 목록을 렌더링한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스튜던트 랭스가 0보다 큰지 아닌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배열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스튜던트 맵을 사용할 건데요. 이제 배열에 학생 데이터가 있으면 스튜던트 맵을 사용하여 각 학생의 객체를 반복하게 됩니다. 각각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 학번, 네임, 스튜던트, 학번, 학번, 전공, 점수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학생의 이름, 학번, 전공, 점수로 표시하는 디브 요소를 렌더링합니다. 이 요소는 스튜던트 카드 클래스명을 가집니다. 만약 스튜던트 배열이 비어있으면 학생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 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은 서치바 함수입니다. 서치바는 함수형 컴포넌트로 서치텀과 setSearchTerm이라는 두 개의 프롭스를 받습니다. 서치텀은 현재 검색어를 나타내는 상태값입니다. setSearchTerm은 검색어를 업데이트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렌더링이 되는 JXX입니다. typeText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텍스트 입력 필드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 이름 검색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로 설치텀 이 부분을 통해서 상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입력 필드가 상태와 동기화되도록 합니다. onChange 이 부분을 통해서 필드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setSearchTerm 함수를 호출하여 setSearchTerm 상태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이벤트 객체를 나타내며 e.target.value는 입력 필드의 현재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이 끝났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배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드리고 이번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간단한 Ajax 요청 예제 자바스크립트와 Axios를 사용하여 GitHub에서 JSON 데이터를 가져오는 예제를 수행하며 비동기 요청의 기본 원리와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React를 사용한 비동기 데이터 처리 심화 예제 React와 Axios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가 가져오고 화면에 동적으로 표시하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를 피터링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 React 컴포넌트와 상태 관리를 활용한 비동기 데이터 처리의 심화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픈소스 입문 Ajax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 이해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손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